아니면 사면? 그 연기에 어려웠던 점? 껌 씹는 연기? 예. 우선 한 가지 캐릭터를 더 찾아주신 일간 스포츠 주연지 기자님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. 캐릭터의 어떤 차이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, 혹은 믿지 못하느냐, 아니면 그 믿음이 깨졌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썼고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태도가 다름으로써 나오는 어떤 제스처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자기 것처럼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중에 이제 수트장태형이 갖고 있던 시그니처가 껌이라면 껌이었는데 껌 덕분에 오른쪽 턱 디스크가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. 덕분에 제가 또 씹다보니까 한쪽으로만 많이 씹더라고요. 그래서 턱이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렇게 턱 풀어주면서 촬영을 하게...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혹은 1인 3역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.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